안녕하세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추상적이다. 너무 막연하게 얘기한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022년 터질 수밖에 없는 부채위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볼 걸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 책을 차에서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막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제가 좀 더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도 뭐 직장인이고 생업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유튜브를 준비해서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양을 좀 더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런 디테일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뭔가 제 생활의 일부분으로 좀 더 안착이 되고 좀 안정이 되고 하면 점점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많은 책들을 좀 읽고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좀 수치나 여러가지 좀 근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좀 더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레버리지. 뭐 레버리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자금하고 합쳐서 지렛대처럼 쉽게 돈을 불려간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아마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수히 많은 2030들이 비투역 걸 했습니다. 싼 이자에 큰 돈을 빌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아셨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봅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함부로 이용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레버리지를 쉽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게 우리한테 큰 부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개인들한테 한 2% 주고 대출해줄 땐 한 5%에 대출해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최소 2, 3%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땅집고 예음식의 시기에 금융기업들은 가능하고요. 반대로 개인들은 아무리 2%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5%의 수익을 내서 차익으로 3%를 남기기는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낮은 이자로 2%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1, 2% 수익 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신용대출이든 아니면 담보대출이든 은행의 차익금으로 남의 돈을 써서 무언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투자로 대출을 끌어서 쓴다고 하면 최소한 7, 8개에서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산투자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 한 종목이 올인했다가 그 종목이 망가지면 그냥 게임셋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담보대출을 하는 종목과 안하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적당히 혼합해서 가져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세번째로 총투자금액의 절반 정도 안에서 50% 이내로 차입을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만 보면 항상 손해만 좀 보면 상한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대한 이 대출금액 비율을 낮춰놔야 나중에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추가로 빚지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신용을 100% 활용하는 건 자살행이다라는 거죠. 왜냐? 주가를 아무도 짧은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한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투자에서 함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건 안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레버리지 투자는 뭡니까? 갭투자입니다. 근데 그 갭투자, 저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사서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적은 금액으로도 더 큰 돈을 벌어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지지부진하고 가격이 되려 더 내려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잘못 갭투자했다가는 갭투자 금액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에게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궁지에 내몰을 수 있다는 거죠. 꽤나 쉽지 않고 꽤나 어려운 일들이 많죠. 앞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신중하게 좀 더 조심하기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시중금리가 앞으로 계속 가파르게 오를 거기 때문에 함부로 빚을 내서 뭔가를 하는 건 우려스럽다,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아니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1990년 초 거품이 붕괴가 될 때 그때는 원리금 상안도 요구받고 기준금리, 시중금리도 대폭 올라갔죠. 그 때문에 무리하게 빚준 사람들이 대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장기 저금리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은 금리가 대세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후 시기가 됐을 때는 또 다시 한국의 저금리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금리 상황일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습니까?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영역에서,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상생활에서, 생업에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인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갑자기 생뚱맞은 철강산업적으로 뛰어든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단가도 모르고요.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판매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과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이든 오프라인 유통이든 유통에서는 20년 넘게 종사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원물의 가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남들보다는 더 빨리 적응하고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 그래도 식품회사다 아니면 가전회사다 아니면 가구회사다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는 수치도 수치겠지만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트렌드나 아니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려고 하는지 안 사는지 외면하는지 이런 것들은 피부로 직접적으로는 더 느낄 수가 있죠. 왜? 날마다 매일 어떤 품목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일상생활에서 재생업성에서 생업중에서 파악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저주저의 말씀을 드렸냐면 자신이 투자하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영역에 뼛속 깊이까지 딥다이브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모르는 영역에서 쉽게 돈 벌기란 어렵다. 그리고 운 좋게 한두 번 번다 하더라도 계속 하면 할수록 결국에 실력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부로 가짜 전문가들 언론의 뉴스들을 믿지 않기를 제안드립니다. 왜냐? 언론의 뉴스는 각 언론사들의 입맛에 맞춰서 언제든지 각색하고 말을 꼬아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의 뉴스나 KDI에 있는 기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경제 뉴스는 이왕이면 주말에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왜? 주말이면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인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들을 평일날 낮에 잘 안 보냅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내보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언론에 자신들의 의견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면피하려고 하죠. 참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 제가 이번 영상을 말씀드릴 때 레버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언제 쓰면 가장 좋으냐. 남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많이 몰락했을 때 그때 아무도 함부로 빛내면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빛으로 뭔가 하는 건 큰일이다. 난리가 난다라고 얘기하고 빚진 사람들이 몰락하고 쓰러지고 뛰어내리고 엄청난 난리가 벌어질 때 그럴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본적인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이든 경제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그 위기 때 최대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공부하고 또 대비해서 최대한 잘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가에서 얘기하는 역발상 남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땐 좀 두려움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좀 용기를 내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것들, 사는 것들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재테크 전문가다 아니면 언론인이다,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은 사이클이다. 호경기와 불경기가 순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인 희점을 예상하고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공부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